공연복 1층 넘겨진 계기 5% 오우 1층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는 타출ического 프로그램을 공연복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상국의 인지에 승물를 주시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국 좌석에 앉으신 분께서는 비상국이 저희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스태프의 팬츠를 구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별적인 컵들을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은 안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준비를 위해 좌석 빙바지를 사주시고 테이블에 계절이 있는지 좌석 벨트를 입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 당근 당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좌석 빙바지 쓰기의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왕 한국과 즐겁고 편안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한국은 Outsu 다른 시민과 연습 상황을 영상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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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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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플레이트를 미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our safety is very fast. This is the division so we are now ready for the fireplace again. Please wait and wait to work in one direction. Look down at the speed of heat, go up and go up. If you are on stage and you have a control, please. This is a system issue in Cypht sla mesures win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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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